와 이제 알았다 아 씨 어떤 새끼가 붙어서 상대하려고 했냐? 파지를 씨발 아유 씨발 가스라이팅 당했네 개같은거 아 이번엔 잡는다 내가 인형의 왕도 깬 사람이오 뱀뱀 뱀뱀 아 이 씨발 년아 뱀뱀 아 물약을 너무 많이 받았어 어 이게 뭐야 아 잠깐만 아이 씨발 아 나 오늘 왜이러 아 물약 너무 많이 썼는데 아 물약 너무 많이 썼는데 자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아 붙으면 안돼 붙으면 안돼 존나 안좋아 붙으면 아이 씨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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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큰일났다 으어 아이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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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만 대새끼야 왜 생겼나? 왜 생겼나? 아 ... 이거 왜 잡혔어? 아 ... 물려 먹어야 돼 물려 도망가야 돼 무조건 도망가야 돼 우아 씨발 개새끼야 씨발년아 어? 니네가 씨밤을 아우 말이 안나오네 씨 열받아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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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패 했나 모르겠다 아 아 30회는 안한 거 같은데 아 30틀 안 한 거 같은데 아 아직까지 대주교 트라임보다 더 많이 한 건 없었어요 인형의 왕도 사실 한 40트 안 했을 거야 배주교가 제일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인형의 왕 그 다음에 이거네 아 요령을 알았다 얘는 붙으면 안 돼